그 시간이 왔는데요 어제 해보고 샵밴한테 오늘도 해도 되나요? 어제 오신 분들은 하셨는데 오늘 오신 분들은 못하면 안된다 하자 말씀해주셨는데 저도 마음을 뻔뻔하게 먹고 해보려고 하는데 뭐냐면 우리가 요즘은 애창을 못하니까 박수로 좀 서로 즐겁게 즐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다음 노래를 사바스라는 노래를 부를 건데요 이 노래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노래에 가사들이 있고 이렇게 가사가 없어요 이 부분에 그러니까 박수로 한번 쳐보고 우선 동의가 필요하니까 동의하시면은 반 정도면 동의를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러면 그 자유거든요 자유 그래서 하고 싶으시면 하셔도 되는데요 어떻게 하실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십니다 이 모습이 앞에서 보면 진짜 너무 너무 귀엽고 충격적이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제가 너무 처음 해봐도 되게 깜짝 놀랐고 그랬는데 오늘은 좀 더 떳떳하게 즐기는 느낌으로 한번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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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넌 혼자 나한테 안 될 거야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넌 떠나지 않을 거야 슬프처럼 작가린 것들이 우리의 사랑인 거야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넌 떠나지 않을 거야 나랑 함께 있었어 그는 나와 함께 병들었어 넌 혼자 내리던 들이 우리는 없어질 거야 넌 떠나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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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야 넌 어떻게 Ben &خت 넌 떠나지 multim 우수한 해방들이 우리를 감싸울 것 아멘